우리야 산책가자 어 아침에도 산책 안갔잖아 만사가 귀찮아 예수 또 누워 야 너 쉬고 갔다 오더니 완전히 뻗었네 너무 뛰어 놀아 가지고 그래 옹어랑 누나랑 신나게 놀구만 하루 조용히 자네 우리 빈어 아이고 보자 빈어 보자 아이고 얼굴 좀 보자 빈이야 빈이야 산책가자 응 너 아침에도 산책 안갔잖아 산책 칠테메 응 똥 누러 가야지 너 좋아하는 똥 누는거 귀찮아 꿈쩍을 안해 누나야 안싸고 귀찮아 밥먹는데도 옆에 오지도 않고 너 어디 아픈거 아니지 이구나 야 너 밥먹는데도 옆에 안오냐 밥먹으면 옆에 와가지고 난리 짖어 내가 먹는것도 초골날 정도로 피곤해 어 그래 일어났네 야 몇시간만에 일어났네 몇시간만에 일어났어 아 먹으면 다 먹었다고 또 귀찮아서 가는거야 야 누나만 가서 자 누나도 피곤해서 자고 비누도 피곤해서 자고 가서 또 귀찮게 해야지 비누야 비누야 귀찮아 죽겠어? 너 한숨 씹고 간다 어? 한숨 씹고 절로 간다 하하하하 너 이렇게 기뻤었냐 왜 이렇게 기뻤었어? 어디 아픈거 아니야 진짜? 너무 힘들어? 유누야 비누답지가 않아 아침에 아빠가 산책가자고 엄청 깨우던 애가 지금 몇시야? 11시간 넘었는데 아직까지 자고 아침밥 먹는데 오지도 않고 그렇게 피곤해? 이 자식이 아빠가 얘기하는 대로 자네 갈아입어야지 만사가 귀찮게 그러지 얘 진짜 엄청 컸어 야 성경이 나잖아 아침밥 먹었어 와아 피부도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비누 모두 깨끗이 하고 자라 알았다 자 이제 산책 가고 싶으면 얘기해